건강 100세를 위한 노년운동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종 문화체육시설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농촌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운동실천 생활화를 통해 노년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공주시는 관내 27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회관, 보건진료소 등을 활용 1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건강체조, 방송댄스, 우리춤,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정기적인 신체활동을 하고 근력향상, 신체 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함께 운동하며 즐거움을 배우는 등 행복마을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